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수익을 말하다의 새로운 시리즈로 해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은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캔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캔들 하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굉장한 어떤 파동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초보부터 고수까지 반드시 좀 들었고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캔들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 전혀 모르겠다 하신 분 간단한 기본 개념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이런 모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 식과 종과 국과 저가를 한 노릇에 파악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양봉이고 이거는 온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봉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보통은 불이라고 하죠. 불 같은 어떤 성격이죠. 은봉은 물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불 같은 성격이니까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에서 상승 부분들이 이렇게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올라타죠. 그러니까 위쪽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 시가에서 물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부르고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인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가 빨간색이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종과는 여기서 끝났다. 그다음에 장중저가, 장중고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런 모습이었다 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되기 때문에 여가 시가하고 종과는 여기서 끝났다. 다만 장중저가, 장중고가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캔들을 이해하시면 된다. 물론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건데 또 이거 자체도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빨간색은 상승한다. 막연하게 파란색은 하락한다. 이것만 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기회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뭐냐. 동양은 원래 음향 사상이기 때문에 불은 양끼운, 남자. 그다음에 물은 음끼운, 물, 여자. 이렇게 비유를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분, 공격적 이런 성질이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파란색은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해외의 차트는 반대의 모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는 빨간색은 적자를 기록할 때 장부상으로 보면 빨간색을 써요. 빠지면 빨간색이 되고 또 흑자, 검정색 또는 파란색으로 하는 부분들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 차트를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동서양의 차이가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캔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개념으로 보면 현재 캔들의 경우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분법으로 표시를 하면 그러니까 장대양봉 현재 이거는 3분법이네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분법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몸통이 위쪽, 몸통이 아래, 몸통이 중간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몸통이 한 절반 정도 차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몸통이 현재 하나도 없을 때 위, 아래, 중간 형태 그다음에 운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이 절반 정도 차지했을 때 아래, 위, 중간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현재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캔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시하는 거 우리가 이걸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몸통이 절반 정도 차지한 것 전체 침폭의 절반 정도 차지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땠습니까? 몸통이 3분의 2나 그렇죠? 3분의 1이나 이렇게 차지한 경우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경우수를 다 확률적으로 다 따져봐더라도 이런 많은 어떤 캔들이 나오는데 이게 수십 가지가 되죠. 수십 가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학습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의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현재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 5개로 요약했던 건데 이거는 잠시 후에 현재 보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캔들이 만약에 어떤 방향성 있는 장대 양봉이나 또 양봉, 방향성 양봉이 시작이 됐을 때는 언제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간 변곡을 하고 캔들하고 합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시간 변곡의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50, 20, 60 이거는 이평선의 체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강력한 상승, 또 강력한 하락, 또는 강력한 장대 양봉, 장대 은봉 이게 시작이 되면 전체적으로 5일 동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시죠? 그다음에 2주간 미칠 수도 있고 최대 20일이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캔들하고 숫자를 결합하는 것이 오리지널 재파동 이론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간 변곡의 체계는 현재 캔들하고 같이 하면서 일주일 단위, 5일 단위, 10일 단위, 20일, 60일 단위 이거를 잠시 후에 배우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주가 파동에 의해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크고 작은 사이클을 합성을 하면 헤드 앤 숄더와 역헤드 앤 숄더가 무한히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더라. 그게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가 숄더가 또는 쌍봉, 쌍바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이게 자주 나타나고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파동 이론으로 나와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 조합해 본다 생각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헤드 앤 숄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이 경우수를 파동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상승과 조종이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을 파동으로 합성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상승, 삽바 형태, 그렇죠? 이런 형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시가에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주는 부분들 이걸 합성하게 되면 망청 양봉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그 점에서 이격스름을 보이다가 박스권을 보일 수 있고 다중바닥을 보일 수 있고 또 여기서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추세 이탈이 되고 하락과 되돌림 이거를 캔들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하락과 되돌림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일시 반등 뒤에 크게 무너지는 파동 이것을 이 모습을 옮겨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시가에서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의 모든 어떤 변화를 캔들로 옮기면 이렇게 5개로 다 압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캔들의 조합 그다음에 공통 분모를 합해보면 이 5개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삼파형을 캔들로 옮기면 상승과 조종의 파동이죠. 이걸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오행 개념을 보면 목기운, 그다음에 보명 또는 탄생파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망 지형은 현재 조종 보이고 시가를 회복하고 추세 역전이 일어난 부분들 그다음에 조종 패턴, 기간 조종이나 다분구조, 다중바닥 형태를 십자도정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락과 되돌림 그렇죠? 이거 하락과 되돌림, 이름 표시 그다음에 겨울형 패턴 이런 부분을 5개로 압축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표준이 되는 캔들이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약간씩 변형이 되는 부분들의 응용팬들이기 때문에 FM 모형은 5개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과 6개를 합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윗골에 합치면 장때 양봉이 나오는 거죠. 장때 양봉. 그다음에 여기가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하락과 되돌림, 그다음에 어쨌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되는 거죠. 이걸 합해 보면 장때 양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가에서 올랐다가 빠지는 부분들. 합해 보면 장때 양봉이 되는 건데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봄요일을 합해 보면 양, 그렇죠? 가을요일을 합해 보면 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도식화를 시키면 장때 양봉, 장때 은봉이 나와줄 수 있고 장때 양봉의 특성을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이런 두 개의 모습을 합성을 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과 조종이죠. 상승과 조종의 어떤 패턴, 그다음에 조종과 현재 재상승의 패턴 이 두 가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은봉에 대한 모습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이렇게 음량, 그다음에 오행 개념으로 제가 도식화를 시켰는데 이건 단순한 동양철학을 응용을 한 것이 아니라 동양철학에서는 모든 만물을 다섯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캔들의 수십 가지를 다섯 개로 분명히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창안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켰고 또 형상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런 쪽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 단위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의 시간 단위, 또 5일 단위, 또는 20일 단위, 또는 60일 단위의 상승 일자형, 하락 일자형, 그다음에 쌍바닥형, 쌍봉형, 그다음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캔들로 옮기면 상승 삽바형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이거는 망청 양봉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락 탄생 파동 부분이죠. 하락 탄생 파동, 그다음에 일시 상승과 조정, 패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캔들 이론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캔들하고 거의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캔들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장때 양봉에 대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때 양봉, 다시 말해서 여기에 했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장때 양봉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 두 개나 세 개가 합성돼서 한 방향으로 흔는다. 그러죠. 매도세 전멸, 매수세 가속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때 양봉이 윗꼬리, 아랫꼬리는 상관없이 이걸 통으로 하나의 마디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있든 윗꼬리가 있든 위쪽에 윗꼬리 있고 아랫꼬리가 있든 몸통이 약간 좀 적든 상관없이 하나의 층으로 보고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 아래가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쪽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게 가격의 기준선이 나와주는 거고 추세의 중심은 전체 진폭의 중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목표 효과를 어떻게 구하느냐. 목표 효과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 진폭의 중심의 만큼 정확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장대 양봉이 일어났을 때 추세가 깨지는 것은 뭐냐. 절반을 유지하면 일단은 이 전체 진폭의 유지를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절반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언제 손절을 해야 되냐.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언제 출연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의 바닥에서 그다음에 정구점 돌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차트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한국변시 작년 차트인데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정구점 돌파할 때 장대 양봉. 그런 부분이죠. 다시 정구점 돌파할 때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고 추세가 유지가 되면 그대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차트 장대 양봉이 나오면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는 차트 시작이다. 정구점 돌파도 무너지지 않으면 정구점 돌파하고 한동안 간다. 이렇게 좀 되죠. 거래량이 없어도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고 또 장대 양봉 대량 거래 터졌는데 승구르기 구간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거래량 없이도 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점부터 고점까지가 며칠 일이죠. 60일. 그렇죠. 하나의 힘이 이거는 뭐냐면 여러 번 출렁출렁하지만 하나의 상승 사이클은 3개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하루짜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달 21선마다 불타올라서 60일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되죠. 그다음에 장대 양봉의 출연. 어디서 되느냐.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을 때 또는 5일선을 돌파했을 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1선을 점처럼 돌파하지 못하다가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때 21선 추세가 변하는 자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개월으로 돌파하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든 돌파한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도 잘 올라가는 것. 특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은 언제 출연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정고점 돌파. 바닥. 두 번째는 중요 추세선. 21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5일선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장대 양봉의 매수법은 어떻게 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게 층이라고 했잖아요. 층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깨지 않고 상단에서 계속 횡복만 해주면 이거는 가는 파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절은 당연히 이쪽에서 손절을 해야겠죠. 완전 손절은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장대 양봉이 언제 출연해야 됐습니까? 추세 변화의 시야. 고점에서 며칠 동안 빠졌죠.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한 달에서 마이너스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세가 변하는 자리, 추세 지속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층 상단의 승구르기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층 상단의 지지 방법 두 번째 케이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오디션 찍고 다시 한 번 올라가죠. 여기서 그래서 층 상단의 지지를 보였을 때는 다시 2단 층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좀 전에 배웠다시피 층의 종수비만큼 올라간다. 배우셨죠? 표준 어떤 원리를 배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층 상단 지지가 매우 오랫동안 2주 이상 돼도 이 법칙은 유지가 된다.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이격 수렴 뒤에.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상한가가 되면 갭상승이 일어나요. 일어날 확률이 많죠. 기존에 했던 가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갭상승이 되고 차익실의 매물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갭을 메꾸고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간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시점, 고점이 하나의 층이기 때문에 이 층이 깨지지 않으면 간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며칠을 쉬었어요. 5일을 쉬었죠. 그러니까 시간의 마디가 5일이 행보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호는 변한다. 이거를 층을 깨고 내려가든 다시 상승반전하든 다시 상승반전해서 견적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갭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갭 메꾸고 층을 깨지 않으면 이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 층상 좀 조종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종이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손절을 하지 말고 버텨줘야 되느냐 하는 여론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대양봉의 층 중심에서 지지를 보였을 때는 어쨌습니까? 조종이 있다 할지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대양봉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다시 한 번 올라가죠. 그런데 첫 장대양봉부터 또는 고점부터 5일을 이렇게 되죠. 왜 5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의 시간의 패턴 시간이 변한 자리가 현재 사물 변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조점에서 고점까지 정확히 얼마죠. 20일. 그러니까 추세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자리가 시간의 사이클하고 일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0일째 은봉이 떨어지는 장대음봉이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면 상승의 하나의 시간이 마디가 지났기 때문에 20일에 대한 전체 상승의 가격 20일 선까지 지지받고 다시 가든 20일 선 깨고 추세이 레이탈 되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중심 지지가 두 번째 매수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법 손절 를 좀 하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매도법은 층 하단을 붕괴를 했을 때는 장대양봉의 정신 층 기준이 완벽하게 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 다음날 계속 중심에서 살짝살짝 몸 밑이다가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5일 뒤에 이렇게 무너졌죠. 이거 손절을 하셔야 돼요. 물론 손절 안 하고 여기서 물타기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괴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층이 저항선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맡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돈이 많으면 계속해서 물타기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비유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리적인 도식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장대양봉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 번 나오면 끝이냐. 세 번 나오면 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적산병이고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장대양봉이 세 번 나오면 끝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장대양봉이 나왔죠. 두 번 나왔죠. 세 번 나왔죠. 장대양봉이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적산병 매도법이 좀 되기 때문에 적산병의 원칙을 가지고 중간중간 약한 것은 장대양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삼시세판이나 말이죠. 모든 것은 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된다. 결국은 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뭐냐? 월리 사이클이 상승이기 때문에 월리 사이클은 상승이면 최소한 절반이 상승이죠. 최소 그러니까 최소 10위는 상승인 겁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옵션 추가로 가면 3주 정도 그렇죠? 최소 2주 그다음에 추가적인 3주 맥스드 피날레를 치면 20일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적의병이나 적산병을 기다려야 되고 중간에 속임수는 한 번 그래서 2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적산병 차익실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목격관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원리를 그대로 유행하시면 돼요. 장대의 양봉의 종수배만큼 하나의 층 저항이 있다. 결국은 어떻게 있습니까? 장대의 양봉 추가적으로 못 올라갔죠. 계속해서 못 올라갔습니다. 층 지질 보이고 저항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세 번째 만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진폭의 종수배만큼 가니까 또 무너지는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파동이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대의 양봉 목표가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장대의 양봉 그렇죠? 요거에 중수배만큼 끊었더니 결국은 갭상식이 되도록 밀려주더라 하는 것들이 좀 있죠. 물론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저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일 저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준 공식 파동에 대한 표준 공식 음향 오이행 양봉 장대의 양봉에 대해서 힘이 두 번 가속이 되기 때문에 2단으로 이렇게 2단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장대의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대의 양봉에 대해서 배우는데 장대의 양봉을 그대로 반대로 적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 장대의 양봉 표준 매매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큰 은봉을 말한 겁니다. 조그만 은봉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오리지널은 시가에서 했다가 정가까지 10%든 20%든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 이게 은봉인데 아래꼬리를 달든 윗꼬리를 달든 위아래꼬리가 달든 몸통이 약간 통통한 것이 되든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걸 층고점 저점 이 중심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2층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2단으로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봉인데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 하락이기 때문에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회복을 했어요. 중심을 회복을 했으면 추세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하셔야 돼요. 종가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장대음봉은 어디서 출연이 되느냐? 가격의 층에서 천장에서 출연이 된다. 갭상승에 장대음봉이 일어났죠. 천장에서 고점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내려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점에서 한번 보면 며칠 만에 고점을 쳤어요. 15일 만에 다시 말해서 3주간 올라갔다는 겁니다. 월사이클이 상승이기 때문에 3주의 고점에서 1대1 대칭이 돼서 15일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대음봉의 출현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5일선을 깨고 내려가서 종과상 안착하지 못하면 고점에서 현재 추세이탈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5일 조정까지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 2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22일선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은 21선이 된다. 그다음에 중기 추세이탈은 21선이 깨는 것은 중요 2평선 중기 추세이탈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2평선 21을 깨고 내려가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깨고 내려갈 때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 고점에서나 중기 2평선 추세를 깨고 내려갈 때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있죠. 뭐냐면 장대 응봉의 층이 있고 중심을 해보고 하지 못하면 하락이 있는데 층 하단선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더 이상 반전의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단으로 2층의 2단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갔죠. 3단까지 빠져나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층 하단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을 때 또는 더 이상 올라치지 못했을 때는 2단으로 하락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실 표가 있기 때문에 장대 임봉이 나타나면 중심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저항으로 반등이 되더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이런 매도법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장대 양봉이 되는데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단숨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바닥을 찾았을 때 추세 역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인데 층상단 층하단 중심을 장대 연봉이면 이걸 넘지를 못한다고 했죠. 당연히 빠져야 정상인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추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걸 보고 추세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메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대 연봉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 하는데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추세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장대 양봉 장대 은봉 바닥에서 발생이 되는 장대 양봉이나 마지막 투매 완성의 장대 은봉이나 중심 위쪽에서 십자도 지형이 형성이 되면 이거는 두 개의 캔들을 가지고 합성하는 방법인데 이걸 하라미형 이라 한다. 왜 일본 말이냐 원래 일본에서 캔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일본 용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상승 잉태형 개념 이 속에서는 상승과 조종 이런 부분들이 잉태해 있고 장대 은봉의 중심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 잉태형 이라 하고 영어로는 블리시 하람 이라고 하죠. 불은 한글의 불하고 똑같아요. 블리시 한글하고 영어가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불은 불이에요. 블리시 그러니까 상승의 하람 잉태형 이다.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 잉태형 부분들도 바닥에서 일어난 경우도 있고 추세 역전에서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보면 이걸 상승 잉태형 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장대의 양봉 장대의 은봉에 합성하는 방법이 상승 잉태형 이다. 보시면 돼요. 상승 잉태형 또하다의 경우 여기서 보시면 툼의 마지막 저점에서 나왔을 때 장대의 은봉의 중심 위쪽에서 추세 역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비로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장대의 양봉하고 장대의 은봉 다음 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중심 위쪽에서 상시 올라와야 됩니다. 장대의 은봉이나 장대의 양봉이나 중심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것이 매소신호다. 두 개의 캔들 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인태행은 뭐냐. 고점에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점에서 장대의 양봉이나 장대의 장대의 양봉이나 상관없이 중심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면 이거는 고점에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하게 되면 장대의 양봉이라도 추세가 역전이 될 수가 있고 장대의 은봉은 당연히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잉태형. 이거는 영어로 보면 베어리시 하람이라고 합니다. 베어라는 것은 곰이라는 뜻이 개념이고 약세라는 흐름을 암시하는 동물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잉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신하는 생명체처럼 잉태를 하고 있대요. 장대의 양봉, 장대의 은봉의 것처럼. 하락하면 하락이 잉태예요. 상승하면 상승이 잉태. 이렇게 절반 위쪽이냐 절반 아래쪽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 층 붕괴에서 일어나는 층을 강하게 붕괴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중심을 해보가 못하고 일어나면 층 붕괴이자 2단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죠. 이거를 모습을 보고 하락 잉태형이 탄생이 있다.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층 붕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락 잉태형 장대양봉 에서도 하락 잉태형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장대양봉 오 좋았어 계속해서 가. 한데 그 다음날 물론 여기서는 중심 위쪽에서 머물렀지만 그 다음날 개파락이 개파락이 일어났죠. 일반적으로는 중심 아래에서 멈춰주는데 이걸 보고서 하락 잉태형이다. 중심 아래 중심 아래 그 다음 이거는 추세가 유지가 계속해서 버텨주지만 그 다음날 깨고 내려갔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런 부분 일어났을 때도 일반적으로 하락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 뒤에 중심 위나 아래에서 십자도증이 생겼을 때는 상승을 잉태하느냐 하락을 잉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장대양봉이 나와던 것이 아니라 장대잉봉이 나와도 상승 잉태형이 될 수 있는 거고 고점에서 꼭 은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오더라도 하락 잉태형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배웠던 것을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바닥에서 일어나는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이 상관없이 중심 위쪽에서 십자도증이 생기면 상승 잉태형 고점에서 일어난 경우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이 상관없이 중심 아래에 있으면 예외도 있지만 하락 잉태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은 순수한 강한 힘이 두 배 내지 세 배가 가속이 되는 장대양봉 장대음봉이 있는데 이거는 판단을 할 때는 고점과 저점 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경 매수할 때는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스퍼트를 날릴 때 오 정말 대박으로 날아간다 하고 매수하면 그걸로 꾸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매우 늦었을 때 하락했을 때도 계속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투미가 왕창 일어났는데 못 버티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날 제정신을 차리고 추세 역전이 일어난지 요구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장대양봉을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실제 매매에 있어서 요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몰로봄 택시하고 가지고 두 번을 제시를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올해죠. 1월 3일 날 오랫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첫 장대양봉이 나와줬을 때 나와줬을 때를 제가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물렀냐 장중에는 이렇게 상근척하니까 무너져졌습니다. 종가가 다시 올라줬다 생각이 되는데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얼마 동안 올라갔죠. 고래양이 대량 터졌죠. 그런데 고래양이 줄었어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마지막에 이렇게 두 번의 피크를 해서 크게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의 장대양봉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시면 시간을 보세요. 첫 시작부터 고체까지 3주죠. 적산병 되죠. 기본은 10일 그 다음에 좀 더 오버하면 일반적으로는 3주까지 가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21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깨지면 추세이탈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첫 번째 장대양봉 그러니까 층상단 이것도 매수법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깨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층상단 매수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종 뒤에 다시 한 번 나타났죠. 첫 번째 양봉이 나타났던 7월 18일 날 여기서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제시를 좀 했죠.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한번 볼까요. 7월 18일 날 이때입니다. 7월 18일 그러니까 이날이었죠. 이날 이렇게 22선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추세혁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승하다가 약간 다시 밀렸습니다. 깨지지 않고 다시 한 번 일어났습니다. 층 돌파 때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업로드 졌다가 다시 강력하게 올라갔던 점이 이 점이었어요. 그렇죠. 22년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추세혁전이 항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초점에서 12일 만에 2주하고 3주 넘어가는 중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어떤 상승사이클을 모두 잡아내던 그런 부분들이 장대양봉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으시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여기서 탑 머트릴즈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장대양봉이 나타났던 경우 7월 11일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했던 장면인데 7월 11일 이 날 다음 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죠. 총중심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장대양봉의 매수방법 보통 장대양봉의 매수방법은 보통 10%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10% 이상 정도 2, 3% 올라가거나 5% 올라가면 이걸 장대양봉 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점 그 다음에 장대양봉은 평상시 거래량보다 2, 3배 많은 거래량들을 발생이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을 때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대양봉이 장대양봉이 나타난 경우 본격증 출발 팩토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됐는데 제가 팩토론은 작년부터 제약바이오 중에서 약물전단체의 기술을 넣어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이 팩토론 나이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올해 드디어 터졌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장중에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팩토론 장대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출발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쌍봉 고점 60일까지 갔어요. 60일이 왜 간지 아시죠? 3개월 그렇죠? 1개월 또는 3개월 그러니까 하나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계절이 유지되는 동안 추세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계절 동안 결국은 60일이잖아요. 이 파동은 만약에 이 재료가 좋고 재료가 힘이 약하고 약 살면 반짝했다가 바닥만 다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변중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재료가 좋거나 뭐 했을 때 첫 장대양봉을 보고서 아 3개월의 랠리가 시작이 됐다. 딱 느끼셔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하냐. 재료를 보고 알지 차트를 보고 우선 모릅니다. 그렇죠? 재료가 좋은 것에 대한 장대양봉을 말한 것이지 재료가 좋지 않는 장대양봉 장대양봉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대양봉은 사야 될 장대양봉 또 팔아야 될 장대양봉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매매 기법 실전 매매 이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제시를 좀 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하게 현재 매매를 좀 연초부터 했던 거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했던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부분들을 보시면 동원아나니텍 오늘의 베스트 상가로 제시를 했죠. 화면상에 6월 21일 날 나와주는 종목 동원아나니텍도 당뇨병 현재 타액 진단 키트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하나의 특징들은 뭐냐면 요거는 차량형 반도체 관련된 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라이더 칩 여기서 첫 번째 장대양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그 알기 때문에 장대양복은 기본 1개월 내지 3개월이 시작이기 때문에 첫 장대양복이 나오고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언제 고점을 쳤어요? 20일 상승일자예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 달이 상망에서 보름달까지 그 기간 동안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사이클을 잘 아시아리 대박이 됐습니다. 하루의 상승 한 달 동안 최저히 피크로 올라갈 수 있다. 344% 현재 대박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흥미진진하시죠. 자 오늘 장대양봉 장대음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봉은 은봉은 반대이기 때문에 양봉만 철저히 기억하시면 된다. 추세의 중심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될 겁니다. 자세한 맵의 이론 시리즈로 캔들을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 2부부터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기기 때문에 주린 여러분들은 또 고수 여러분들도 함께 드려야 할 방송이다.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